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AI 오덴 뉴스 2024년 6월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넣어보고 맥북에서도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 오덴 뉴스 하면 역시 아무래도 애플의 WWDC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WWDC에서 세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 뉴스를 오랜만에 하나 넣었고 그리고 데이터 브릭스 얘기 이렇게 5개를 뽑아봤습니다. 애플은 애플 이텔리전스 전략 발표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나온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애플 실리콘 기반의 미래지향적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가 오른 것 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키노트 이후에 채팅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그러죠. 이걸 잡담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채찌 PT를 이제 시리에 통합해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미나에 포함해서 다른 것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짝 오픈 AI 김을 뺐어요. 이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의 리벨리언하고 사피온이 M&A 진행을 합의했다는 뉴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꽤 큰 미디어에도 꽤 여러 개가 나와서 이거.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가 데이터 플러스 AI 서비스를 개최되는데 이게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보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WWC 키노트를 잘 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애플 인텔리전스, AI라는 말은 죽어도 안 쓰더라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금 현재 베타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번 가을에.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첫 번째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맥에 잘 들어가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것과 나를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게 애플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소비자들이 이게 AI인지 뭔지 모르고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기술을 쓰면서 다들 열심히 생각을 하는 게 프라이버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굉장히 강화된 프라이버시 스탠다드를 잘 활용을 해서 그에 맞는 개인적인 컨텍스트를 개인화된 AI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보면 좋은데 필름이 4분 가까이 돼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필름을 직접 보시는 게 좋고요. 필름에 나온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쉽게 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채찔 PT나 이런 거 많이 쓰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종류였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되게 편하게 자기 목적에 따라가지고 잘 할 수 있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맞는지 표현하는 거, rewrite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표현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친근하게 얘기할 거냐, 전문적으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쓸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폰만 가지고 할 수 있게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미지 생성도 아주 멋지게 애플스럽게 되게 예쁘게 잘 생성할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노트로 글 같은 걸 쓰다가 이렇게 금방 생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언제나 애플 발표가 나오면 새로운 건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는데 새로운 거를 좀 뭐랄까 완성도가 되게 높으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애플의 특기죠. 젠모지라고 이모지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채찍 PT 관련된 음성 인터페이스는 그냥 CD에 녹여냈어요. 한마디로 CD의 다음 버전이다. 그게 이제 생성형 AI가 결합됐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을 안 하고 CD를 진화시켰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CD가 가능하다. 개인화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강조했거든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채찍 PT가 이제 통합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이런 내용이 애플 인텔리전스 내용의 자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프라이벗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애플의 시큐리티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블로그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팀이 있어요. 그게 SEER라고 하는 팀인데 애플의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라고 하는 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 AI의 걱정이 사실 프라이빗 데이터를 써야 되는 프라이버시 걱정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OS 차원에서 코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유저 프라이버시 시키는 것부터 서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신러닝과 AI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되게 잘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결국 해야 될 텐데 일반 클라우드에 하게 되면 특히 나의 컨텍스트 맞춘 걸 하려면 클라우드에 내 정보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 아키텍처가 엔비디아 이런 거 쓰지 않고 애플 실리콘 애플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반도체로 전부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인크립션 그러니까 암호화를 철저하게 해서 애플조차도 사용자가 넘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다.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들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런타임에서 트랜스페런트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 환경을 바꾸는 부분들 환경의 도전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디자인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여기 스테이틀리스 컴퓨테이션은 퍼스널 유저 데이터가 돼 있죠. 스테이틀리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다 뭘 하면 데이터를 그쪽에 넘기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걸 Stateful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테이트를 저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뒤에 백엔드가 강력하게 있는데 얘는 개인적인 데이터를 넘겨서 스트리밍상으로 그냥 넘어온 데이터를 바로 처리해서 답을 낼 때까지만 쓰고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라이버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보통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많이 키워가지고 학습에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더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플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를 좀 안심하고 쓰세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백엔드 기술을 발표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이번 WWDC의 발표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시작해서 서버까지 전부 애플 자체 반도체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플 생태계 안에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전히 닫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비판의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애플스러운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매셔블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군데서 발표가 됐어요. 애플이 케빈 크레이크 페데릭이라고 이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부사장, VP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WWDC 끝나고 나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 구글 재미나이가 결국엔 애플 인텔리전스에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하면서 채치 PT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채치 PT는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채치 PT의 샘할트만 오픈 A의 샘할트만이 WWDC 발표할 때 발표장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관객석에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희는 그냥 여러 후보 중에 하나 한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픽업해 준 거야. 뭐 이런 한마디로 이제 갑을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채팅을 하는데 이거 재미나이도 우리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뿐만이 아니고 재미나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델들도 얼마든지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인테그레이션을 다른 모델들 인클로딩 구글 재미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재미나이도 할 거고 뭐 엔트로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개를 놓고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름 뉴스와는 많이 안 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함의가 있는 거라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크 크런치 테크 크런치의 사피온과 리벨리온 뉴스를 볼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이제 글로벌 AI 하드웨어 인더스트리의 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뒷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크런사 둘이 합쳤으니까 어느 정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가 SK텔레콤하고 KT라고 하는 이동통신 쪽에 클라이언트들이 좀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니 어찌 보면은 메이저 마켓까지는 몰라도 니치마켓에서 이런 이동통신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그런 쪽에 뭔가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의 합병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AI 반도체가 또 워낙 좀 수요가 많은데 공급 부족 아닙니까?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아 각자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리벨리온과 사피온도 전부 전부터 힘을 냈으면 좋겠고 퓨리오스 AI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WWDC 하는 전역에 비욘드 테크 아시아 테크 서밋이라고 AI 비즈니스 2024를 했거든요. 제가 발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이퍼엑셀이라고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이런 플라이어 중에 하나로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데뉴스 전달하는 김에 이 얘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플러스 AI 서밋이 됐다는 얘기인데 마음 같아서는 저희 행사가 됐다는 거 오데뉴스에 넣고 싶지만 저희 행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브릭스가 저는 좀 놀란 거는 작년에 모자익 ML이라고 해가지고 꽤 큰 머신러닝 쪽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걸 잘 쿠킹을 해서 이 친구들이 DBRX라고 하는 SRM 모델을 발표했는데 성능이 꽤 괜찮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브릭스가 또 데이터 플러스 AI 서밋을 주체를, 옭어나이징을 해서 주체를 했는데 보시면은 500개가 넘는 세션이고요. 그리고 자사의 내용을 홍보한다기보다 그냥 스피커도 정말 화려합니다. 젠서랑이라든지 페이페이리 교수님이라든지 최혜진 교수님 발표도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세션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로 진짜 학회나 큰 서밋에서 할 만한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 회사에 홍보를 한다기보다 데이터 플러스 AI 서밋 자체의 브랜딩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사한 바다가 크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이렇게까지 크게 하려면 돈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브릭스가 데이터 컴퍼니로서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브랜딩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과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큰 투자를 과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플러스 AI 서밋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인기를 끊게 된다면 데이터브릭스도 AI 쪽의 플라이어로서 굉장히 손색없는 그런 위상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4년 6월 둘째 주 AI 5대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